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취집의 진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모두 여성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여성인증을 해야지만 글을 볼 수 있고 실명을 까야지 글을 쓸 수 있는 화류계 사이트에 남자 하나 물어서 취집하고 싶은 밤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여성은 어제도 꽁치고 점심도 꽁쳤는데 저번주에 들어온 어린 놈은 와꾸가 떨어지는데도 잘 나가더라. 늙은 내 팔짜련이 생각은 하지만 한남들이 야가 터진 게 지들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어린 여자만 찾는다. 이 바닥 나이 먹으면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한 여자가 승리자라 말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결혼한 언니가 자꾸 생각나는데 나도 착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가정주부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이 보이시나요? 정말 한심한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취집이라는 단어를 극혐하고 여자는 가부장 제도의 산물인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주장하는 커뮤니티의 여성들의 의견을 봐보겠습니다. 나는 대학원 다니고 내 커리어 레벨업하기 바쁘고 비혼하는 여자가 5조 5억 명이라 생각해. 그래서 그런데 취집은 개소리라 생각하거든. 근데 진짜 여자들 중에 취집 원하는 여자마나? 라는 질문글을 여성시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은근히 많다라는 투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나 솔직히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 남편이 돈 벌어서 가져온 걸로 쉬고 싶어 참고로 나는 고학력이야. 나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fm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여성들만 모인 커뮤니티에서 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여초 직장 다니는데 현생에 대놓고 취집해서 일어나고 싶다는 여자 존나 많아.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꿈이 취집이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여자마나. 난 솔직히 취집을 하거나 결혼을 아예 안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집단 인원이 무슨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조사라고 하는 거냐. 몇 천명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면 정상적인 여자도 많으니까 취집하고 싶다는 여자는 적을 거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약 5,400명의 여성들이 취집하려는 여자를 진짜 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1,889명이 가끔 그런 여자가 있다 말했고 2,336명이 취집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많다 답했죠. 참고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모두 fm을 하는 여성으로서 여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말했다면 여러분의 주변 여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취집을 하고 싶어 할까요? 2023년 현 시점에 여성들은 솔직히 취집하려는 여자 존나 많고 고학벌 고학력자도 하고 싶어 해.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가정주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모양처가 5만원권의 주인공인 나라라 그럴까요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현모양처를 꿈꾸다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바닥 짓고 반등할 일만 남았나 보네요. 저렇게 많은 여성들이 가정주부를 꿈꾼다니 대한민국의 부흥도 머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나이 먹으면 돈만은 넘 하나 물어서 결혼한 여자가 승리자다라고 말하며 조무사를 준비하는 우리 언니의 모습.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양성은 평등해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가 여자를 부양해야 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렸네요. 저렇게 가정주부를 꿈꾸는 사람이 많은데 외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지 알 수가 없을 따름이네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는데 남자들이 안 해줘서 그렇다는 증거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날도 추운데 은이 민트호빵 하나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5만원권을 장영실 대신 신사임당이 들어간 이유.